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동영상 플레이어 사용법을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우선 밑에 있는 이 버튼은 풀스크린이라고 해서 화면을 전체를 사용해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버튼이고요. 그리고 밑에 있는 이 Change Quality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.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이 동영상의 품질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생활코딩 동영상은 720p까지의 퀄리티를, 품질을 제공을 하는데요. 이거는 HD 동영상입니다. 그래서 훨씬 더 깨끗하게 화면을 볼 수가 있고 음성도 더 또릿또릿하게 들릴 겁니다. 하지만 인터넷 상황이 느리다면 더 낮은 품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. 여러분이 아이폰을 사용하신다면 이 퀄리티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.